기록كم projections 그렇지, 캔 하나 놓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. 캔 준다고해서 뛰어왔는데 어떡해 우리 양뚜 를 инструмент 제му investigations 왕뚜가 요령을 부렸구나 gle기 캔 캔! 그럼 드디어 캔먹어요? 캔먹는 거 옆에 찍어? 이 캔은 좀.. 색깔이 좀 이상하다.. 그래? 왜 그러지? 냄새는 괜찮아? 응 근데 얘는 이런 냄새 안 좋아하더라 비린 냄새를 좋아하더라 근데 양뚜야 저 캔 품절이래 안 들어오네 어떡하지? 이제 질렸나봐 저번에 그거.. 그거 다른 거 먹고 이제 이거 뗐나? 어떻게 안 먹어 너 이거 원래 잘 먹었잖아 가버렸디 진짜 아니야? 저번에 다른 맛있는 걸 먹었어? 이제 우리 양뚜 저거 안 먹는 고양이에요? 차라리 사료를 먹을 거예요? 어떡해 어떡해 어머 어떡해 우리 공주 신나네? 배신당했어 캔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캔도 맘에 안 들고 엄마는 발톱 검사 해버리고 우리 양뚜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열이 나요? 우리 양뚜에서 열이 나요 열받았냐? 열받았대 고기 반찬 뿌려줘야 돼? 그거 기다리는 거 같긴 하다 그거는 엄마 희망시오 아 네 아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